찍어! 당연히 찍을 수 있어! 두 개만 찍으면 돼! 두 개만 찍으면 돼! 나 피없어! 나 피없어!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유튜브 스크리밍 생방송을 진행하는 아오니저택 폐가엠 들어가다 편입니다 네 오늘 호호 멤버들 소개하면서 게임 룰까지 설명하면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쥐늪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오 쥐늪게님 아이엠 몬스터 오오오 아이엠 쥐늪게님이 술래하실거에요 예스 오우 제가 무턱게 할라고? 아이엠 몬스터 유킬 킬리유 자 안녕하세요 봉스님 반갑습니다 냐오오 냐오오 나는 길고양이다냐 아이엠 귀여워라 아이엠 이 게임 트래시 이 게임 트래시 게임이다 하지말라 하하하하 네 오늘 봉스님 모셔봤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로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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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좀 떠라 요로로 이즈 아이 저 지금 마취가 다 풀려가지고 아 쌍수 쌍수 좋아 쌍톱 풀 수술을 안하셨네 아 아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저희 주인은 안귀여워요 네 자 안녕하세요 김리아님 반갑습니다 아 예 김리아님 조금 있으면 군대 가시죠 네 2일 남았습니다 아오니저택 오늘 폐가에 들어가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들어가시면은 이런 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오니에 잡히시면은 옥상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팀원을 살리는 방법은 상자 안에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그걸로 6번 살려줄 수 있고요 6개가 있어서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은 팀원이 다 갇히지 않고 탈출구로 빌보논을 찾아서 나가시면 승리입니다 자 들어가자 우리가 여기 오늘 폐가에 와야지 어 폐가에 온 거야 야 겁쟁이들 야 그 뭐야 어 엄마 찾지 마라 야 이거 폐가에 진짜 귀신이 있다는 게 맞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기서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있는 거야 혹시? 에이 그런 게 있을 일이 없지 근데 좀 음침하긴 하다 어 이거 뭐야 야 봄수야 어? 피가 있어 누가 여기서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아 케찹이 왔어? 아 난 피인 줄 알았지 어? 이 분석의 얼굴은 가히 귀신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 얼굴이 왜 귀신처럼 생겼니 너는?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야 야 여기 귀신 없어 내가 볼 땐 아 아 귀신 어 나 비밀번호 하나 찾아봐 뭐지 이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니? 오이 야 오늘 비밀번호 무슨 모양이야? 아 그러네 야 비밀번호 무슨 모양? 야 비밀번호 야 뭐야? 야 비밀번호 야 뭐야? 야 비밀번호 야 뭐야? 야 그만 갈살 defl 어어어 야 야 테 strive 야무지게 먹는다? 어어열야 야 그 홀라 맛있겠다 어어어 야 콜라 한잔 알래? alguém what 홀라 한잔 할래? 어어어 어제 너 때문에 어제 주 었 콜라에 독을 탔구만 어 아 자, 여기 아래에 있네, 오 뭐야 자, 이것도 아니고 자, 오늘은 반드시 탈출하고 말겠어 아, 이거 뭐 철문이구나? 왜왜왜, 무슨...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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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야, 나 빌보나 하나 찾은 것 같거든? 어, 뜻밖에도, 어 어, 쉽게 탈출할 수 있겠는데, 오늘? 자, 일단은 어, 일단 여기 숨어있자 야, 그냥 귀신이 진짜 있긴하니? 없는 것 같은데? 귀신없어 아니, 낙실대잖아? 황금사가? 어허 캔조림을 발견했다, 통조림, 통조림 여기 침실이었나보다, 여기는 어, 아래에 구멍이 있잖아, 뭐가 있죠, 여기는? 오, 비밀통로 뭐야, 요르르가 죽었어 무서운 녀석, 봐주지 않을 셈이야 아, 여기 길이 있구나 뭐 하나 외웠으면 됐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야, 먹는 소리 나네 누가 먹으면서 방송해 뭐야, 이거 어, 레봅니다 어, 밀치기 칼 커터칼 이게 뭐죠? 어, 밀치기 자 같은 건가? 음, 근데 레버로 이따 한 명 살려줄 수 있겠다 살려줄 수 있겠다 오! 아래에 구멍이 아래에 구멍이 아래에 구멍이 구멍이 있잖아 오! 오, 뚝총이 실명 포션이랑 레버랑 아, 이건 아니군요 자 자 때려보자 자 아, 키보드 뭐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니 어휴 청소리가 나아 근데 진짜 와 뭐야 없고 있다, 없다, 없다, 내려가 오 여기다 없고 물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뭐야, 오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뭔 소리니 놀랬잖아, 야 아 뭐야, 뭐야, 쟤 누구야, 앞에 누구야 야, 너 누구니 야 아아 아, 잘못됐어요 아 아 아 엄마,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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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니가 말해가지고 니가 말해가지고 죽었잖아 눈이나 뜨고 말하시지 눈이나 뜨고 말하시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대피에서 동료들이 죽었어 야, 빨리 문이나 열어, 야 봄사 봄 문 열어 어 동료들이 귀시리봄혀 이제 완전 방깍까지 보인다고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라 문 열어 문 열어라고 문이나 열어, 야 문이나 열어, 야 야, 키 주고자, 키 키, 키 키 먹어, 키 먹어, 키 먹어 키 먹어, 이리 와서 열어줘 야, 뒤에, 뒤에 빨리 문 열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눈 앞에 담사랑이 죽었어 아 멍청한 문이 열었어요 지금 그니까 너희들을 먹어버릴거야 야야 진짜 큰일 난게 지금 그러면은 김니아랑 단비오만 남았는데 열어줘야 돼 그 두 녀석은 우리를 구하러 올 녀석들이 아니니 아 그니까 그니까 이기적인 녀석들이야 야 그거 뿌리면 어떡해 야 그거 뿌리면 어떡해 이 자식들이 너희들의 목을 따서 먹어버릴거야 저 따주세요 따로 들어와주세요 죽여버릴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오 원희씨 죄송합니다 야 진짜 이 어떻게 살인마가 있었어 진짜 살인마가 있었어 오 야 죽었어 단비 죽었다고 야 어떡해 야 어떡하면 좋아 야 야 우리 이러다 닮지 못하겠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엔더 좀 주잖아 나 두개 있어요 야야 우리 템 좀 공유하자 나 이거 황금사과 하나 줄게 지금 없어 엘러싱도 있어 나도 황금사 잠깐만 야 아오 원희가 우리 지켜보고 있는데 응 저 보라색 배스킨라빈스가 있어 저기 아이스크림이 저리 가 가 가 가 가라 좋은 말할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치 살인마한테 살인마한테 가라가면 가야겠니 너 같으면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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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갔네 나가봐 나가봐 야 엔더진 두개 뿌려서 한번 나가볼게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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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더 줄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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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허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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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위로 이번엔 위로 아 안돼 안돼 또렷 뻔했는데 안 나가졌어 뭐하는거야 야 김내한테 김말이 날려 야 야 우리 다 흘렀어 팔 위로 와줘 열쇠 하나 불러 넣자 문 앞에서 문 앞에서 다 미아 야야 문야 빨라 가 김내가 빨라 빨리 뭐뭐뭐 김내가 잘했다 온다 야 뒤에서 온다 얘들아 뒤에서 온다 나 뒤에서 온다 아 진짜 아 여기 없는데 야 뭔 소리야 너 누구야 야 일찍으로 와 일찍으로 비밀번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웨이비포시나 밀치기 포시나 폭신 로켓 엔더 진주 뭔소리야 야 뭐야 놀랬잖아 야 놀랬잖아 야 놀랬잖아 누구온다 야 쥐잇 야 빨리 들어가 야 쥐잇 나 쥐잇 NA부여서 이름표 보았다고 내가 애녜 쥔쥔있지 가자 올라가 날 먹잇감으로 삼을생각이 야옹 올라가 나 바로 따라갈게 왔어 나 야옹!!! 알았어 아 미안해 알았어 잘못했어 야야 야 단미호만 남았잖아 이러면은 열어 그냥 열어줘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야 단미호만入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아이 나 온다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야 진짜 이번에 죽지마 여기서 얼마 안남았어 미치겟 그니까 그니까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야 여기서 있어! 비밀번호 있어! 비밀번호 빨리 줘! 그냥 빨리 나가게! 없어! 지하로 가야 돼! 지하로! 지하로 가자! 지하로! 김니야! 김니야! 같이 가! 지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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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역사에 무슨 짓을 했을까? 눈이 한쪽이 없는거 보니까 사륜안을 가진 이 녀석! 꾀하는 녀석이야 뿐! 사륜안을 가진 그 뭐라 무슨 혹 뭐라고 해야 되냐! 우치할 쪽! 어 우치할 쪽인거 같아! 여기 없는데? 내가 좀 더 돌아보고 올게 아냐 같이 있을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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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이 없어! 여기 문이 없니! 컷!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 엄마 너무 무서워~? 아저씨 짜MP실패자 됐어! 다시 난 그럴게 다시 난 들었나고 이쯤에 으으으으으 Mit fearf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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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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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번호 한 개만 알면 돼 나 두 개 찾았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았습니다 자, 알려줄게 20 0 2080? 2080 뭔가 의미가 있는 거면 2080 2080? 괜찮은데? 20세의 치아를 80세의 치아... 80세까지 2080 그럼 바로 뛸까? 달리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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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 2080 2080 2080 2080 2080 2080 뭔냐! 뭔냐! 1580 2080 2080 2140 2180 2080 야 범수 요기, 요기! 아아악 아아아악 20대9 20대9 20대9인데 20대9 오케이 문 열려있었고 후 20대9 20대9인데 쉽게 길을 안열어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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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бал tor 왜왜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몸을 댔대 니가 어딘데 난 어 여기가 어디야 몇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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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오 1층 오케 갈게 야 어디다 닥 소리 나 야야야야야야야 기본 알려줄게 비범봐 알려줄게 20 땡공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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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공 땡공 내가 신속을 뿌리고 갈게요 빨리 달리자 응 응 자 준비 시작 가자 빙켜 빙켜 자 아 20 20 야 Россия 야 20 야 야 너도 떨어져 야 너도 떨어져 너도 떨어져 야야 interess어 20 20 60 2060!! 2060!! 야x2 나 점프가 안돼 야 왜이래 나 2060 2060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아악 개샤아이이 아아아아악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x3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2060 얘들아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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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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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다 왔다 얘들 다 왔다 탈출했구만 야 가자 요리부터 가 가자 고 폭탄 후후후후효 왜 죽었냐 왜 죽었어? 모르겠어 모르겠구나 생주 되었구만요 우리집에 애들아 누치 마지 마 들어와야들아 뭐야 도 magnetic 야 뭐니 쟤야 ㅋ 쟤 뭔데 따라왔니? 야 이거 탈출구인데 야 쟤 뭐... 야 너도 갈래 그래 우리 집 놀러와 죽이지마 야 왜그래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에에에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오니저녔에 내 폐가에 들어가다 펴 여러분 이렇게해서 끝이 났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여겐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아 안녕 안녕